10년간 10배 성장할 종목을 제가 알면 유튜브 안 하고 계속 주식만 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0개 넘는 종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10배, 10배 이상 성장할 종목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반은 떨어져도 좋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반만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은 10년 지났는데 100% 정도밖에 못 올라간 종목도 있을 거고 제자리 걸음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고루고루 투자한다면 그중에 몇 개는 10배도 올라갈 거고 20개도 올라갈 거고 운이 좋다면 50배 올라가는 종목도 하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종목 사면 10배 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유튜버가 아니고 사기꾼이죠. 제가 예전에 시리즈 하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얻고 10배 성장할 종목을 찾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30개가 넘거든요. 그 얘기는 30개 모두 다 10배 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30개 중에 한두 개는 10배, 20배, 30배까지도 성장하지 않겠나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30개 중에 몇 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예. 특히 최근에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린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우버를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차량 공유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남는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요. 하나하나씩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공무적이냐면 첫 번째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배달의 민족보다 더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은 업체랑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음식 배달만 했었는데 이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술도 사다 주고요. 그다음에 대마초도 사다 줍니다. 합법적인 대마초가 있거든요. 그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마도 직접 사다 주고 뭐 그뿐만이 아니고 화장품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도 사다 주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배달 서비스로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달 가능한 것은 무조건 다 갖다 줄 것 같아요, 집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우버가 최근 들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 하나를 실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의 가장 커다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득권과의 싸움입니다. 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와 어떤 나라를 가든 우버는 싸울 수밖에 없죠. 기존에 택시 조합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버 때문에 생계를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택시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지난 50년 넘게 이미 존재를 했던 그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네트워크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정식권과도 연결이 될 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택시 조합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리스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근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뉴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뉴스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드디어 시카고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다.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택시 조합과 협업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택시 운전사들도 우리 소비자들이 우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좋은 파트너십이 되냐면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는 원래 영업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빈차로 있고 그리고 지금 손님이 뜸한 시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야 우버를 통해서 오는 비즈니스가 반가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버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는 택시비보다 작습니다. 그 보수가. 그래서 원래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피크 시간에는 이 우버의 플랫폼에서 오는 고객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굉장히 한산한 시간이고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필요하면요. 우버에서 호출이 오면 그거를 승낙하고 고객을 서빙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버는 돈에서 에디셔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택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우버 입장에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운전사 수가 갑자기 뉴욕에 있는 모든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의 앱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앱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차량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드디어 런칭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보여주는 뉴스가 정말 좋은 기업이 우버다. 정말 현명한 경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투자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만든 컨텐츠 중에 하나가 TQQQ 그리고 SQQQ라는 ETF 관련해서 컨텐츠 하나를 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의 리스트를 보면요. 1위가 아직까지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거래량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ETF가 TQQQ거든요. TQQQ라는 ETF는 어떤 ETF냐면 QQQQ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스닥 100 종목이 이렇게 좀 지수가 돼서 여기를 추종하는 ETF가 바로 QQQ거든요. 그런데 TQQQ는요. 이 QQQ의 3배짜리 레버리지 ETF예요. 그래서 만약에 QQQ가 1% 올라가면 TQQQ는 3%가 올라가고요. 1%가 떨어지면 3%가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이런 레버리지 ETF가 TQQQ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열심히 하는 종목이 2위가 지금 TQQQ 그리고 4위가 SQQQ거든요. SQQQ는 반대로 QQQ가 1배 올라가면 3배가 떨어지고요. QQQQ가 1배 떨어지면 3배가 올라가는 더 위험하고 더 복잡한 이런 ETF입니다. 제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박처럼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께서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게끔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자라나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박하면 안 되는 거였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건강한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는데 이 툴을 한국분들께서는 여태까지 포기하고 살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2021년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한국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안타깝게도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 1년마다 10%의 우상향하는 이런 건강한 미국 주식에 편승을 하면서 누구나 다 좀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1억 천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ETF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요. 좀 이런 현상이 빨리 잦아졌으면 그래서 좀 건강한 방향으로 이 투자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레버리지를 써서 1억 천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억 천금이 얼마냐는 거죠. 처음에는 100만 원을 만약에 수익을 올리면 기분이 좋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500만 원을 따고 싶을 거고 500만 원을 획득하고 나면 천만 원. 천만 원 다음에는 5천만 원 정도 생겨야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 그리고 더 커다란 자극이 주어져야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요. 점점 더 커다란 베팅, 점점 더 위험성이 많은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강한 투자를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가 단순히 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가는데 그 목표점에 도착하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억까지 커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천만 원이 만약에 10억이 될 수 있다면 천만 원이 10억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차근차근 매년 매년 매달 매달 좀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한 투자자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천만 원 pagar 천만 원 aj 감사합니다.